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수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에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송우라고 하고요. 저는 서울 홍대에서 크로스뱃 뉴젠 이런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사지만 평신도로 살고 있고요. 월화수목금 빡세게 일하고 주말에 쉬고 싶은데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뻘쭘하니까 기도 한번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극료리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지식과 정보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좋게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멀리서 왔습니다. 파주에서 왔고요. 오늘 여러분 만나러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죽게 드려지는 그런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대에서 일하고 있고요. 홍대 아시죠? 아주 핫한 곳입니다. 저희 체육관이 있는 곳이 클럽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5년 동안 체육관 섬기면서 몸부림을 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은 했고요. 와이프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고 아이가 세 명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대학생이고요. 저희 둘째 아들이 고등학생이고요. 우리 셋째 아들이 초등학생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만 많이 귀엽고 둘째는 좀 징그럽고 첫째는 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참 좋은 자녀들을 갖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그런 가정을 갖고 있고 저희 가정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따로 한번 살아보려고 무진장 한번 애를 써보고 있는데 생각까지 잘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잘 안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실제가 되는 거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와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집회를 갔는데 제가 제 숙소에서 너무 심심해서 큐티를 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심심해야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큐티를 했는데 그날따라 본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수와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야기 여호수와 이야기 모세 이야기 얼마나 재밌어요. 이 1장 말씀을 제가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 큐티하다 보면 어떤 한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남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1절부터 9절까지를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생뚱맞게 1절이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1절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1장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은 7절, 8절, 9절 이런 게 좀 괜찮은데 1절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1절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여호수와가 차기 리더십으로 세워졌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어쩌면 저한테 주시는 도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왜 이 구절이 내 마음에 남았을까? 인도네시아 집회에 갔다가 그 구절 가지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집회 마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똑같이 그 말씀 붙들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호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세의 세대가 저물어가는 시대이고 이제 여호수와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시대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게 또 무슨 뜻일까?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모세의 세대가 저물어가고 이제 여호수와의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모세의 세대가 어떤 세대였을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모세에 대한 공부를 하시려면 창세기, 추레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압니다. 그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세대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모세의 세대에는 도대체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어떤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했을까? 가만히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 잘 알다시피 모세의 세대에는요. 굉장히 단순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추레국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국 했습니다.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모세의 세대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성막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가 정말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성막 중심의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모세 세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모세 세대의 신앙생활하고 어찌 보면 요즘 우리들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모세의 세대가 성막 중심으로 모였듯이 요즘 우리도 교회 중심으로 모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모세의 세대가 성막 중심에 모여서 성막에서 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중요했듯이 우리도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하고 양육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하고 교제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세대가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교회 주변에 진을 치며 신앙생활을 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습니다. 공동체를 나눴습니다. 그 모든 열두 집하가 나눠줬듯이 우리도 순을 만들고 구역을 만들고 목장을 만들고 세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세 세대의 스타일하고 요즘 우리가 익숙한 신앙생활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 저 비슷하네. 똑같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세의 세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요호수하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도전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요호수하 세대가 뭘까요? 요호수하의 세대를 공부해 보려면 요호수하를 보면 됩니다. 요호수하의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냐면 요호수하 세대는 전쟁하는 세대였습니다. 모세의 세대와 달랐습니다. 모세의 세대처럼 성막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요호수하의 세대는 가나한 땅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전쟁의 세대였습니다. 그걸 제가 혼자 묵상하며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천들의 모습들은 우리가 모세의 세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호수하의 세대가 되어서 가나한 땅을 향해 전진하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천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나 요호수하 세대 되고 싶어요. 모세의 세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요호수하의 세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삶 자체가 요호수하의 세대의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라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속에 그런 도전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세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요호수하처럼 가나한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전쟁의 세대들이 그런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요호수하의 세대보다 여전히 우리는 모세의 세대가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세대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다 보면 썩기 시작합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모세의 세대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세워줬지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가 한국 청년들이 요호수하의 세대가 되어서 담대하게 가나한 땅 가나한이 어딜까요? 가나한은요 세상 현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우상 숭배하는 곳 어두운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음란한 곳 이방신을 섬기는 곳 그곳이 가나한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이게 좋은 겁니다. 우린 여전히 이게 편한 겁니다. 우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린 여기 머물러 있는 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이런 기독교의 문화 속에 이런 새로운 크리스천의 컬처 안에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그냥 뼈를 묶고 머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어두운 그곳에 전쟁이 있는 그곳에 내가 내 삶을 들여 전진하겠다. 이런 거룩한 예배의 결단들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기독교가 문제가 많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 크리스천들이 문제가 많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별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이 좋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고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문제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지만 기독교 문화 아래만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가 다 큰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한 신앙생활의 패턴이 뭘까요? 점점 이곳에 머무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화에 은혜 받으면 교회에 열심을 내야 돼. 은혜 받으면 세상과 단절해야 돼. 친구 다 끊어야 돼. 그런데 가면 안 돼. 저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 모태신앙이지만 프리스타일로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 목사님이 열 명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거룩한 패밀리입니다. 저희 아버지 장로님 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문제 그게 저였습니다. 교회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죠. 왜? 장로 아들이니까. 헌금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재미있었습니다. 중등 때부터 고등 때부터 열심히 놀았습니다.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고등 때부터 클럽을 다녔습니다. 저 클럽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분위기 너무 죽여주더라고요. 음악도 끝내주고 물이 좋더라고요. 저 클럽 가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물론 교회 열심히 갔습니다. 92년도에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 가니까 또 얼마나 해피한지 열심히 당구 쳤습니다. 열심히 MT 갔습니다. 열심히 OT 갔습니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잘못 갔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너무 슬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 은혜 받은 사건. 그때 십자가 보금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과 제 인생이 정면 충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왕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통째로 낚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제가 선양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대부분 배웠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성호야, 은혜 받았으면 교회에서 죽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너 은혜 받았으면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일 교회에서 살아야 돼. 너 옛날에 놀던 친구 끊어야 돼. 너 그들의 모임 가면 안 돼. 거기는 소동과 고모라야. 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제가 은혜 받은 제가 얼마나 착해요. 다 끊었습니다. 친구 다 끊었습니다. 그들의 모임 절대 안 갔습니다. 제 삶이 너무 단순해졌습니다. 학교, 집, 교회. 교회를 맨날 갔습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부터 어른 예배 이르기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전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귀하죠. 교회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안 받은 훈련이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받았습니다. 수료증 진짜 많아요.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제 인맥이 다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술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클럽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놀았던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모임들 다 교회 모임. 만나는 모든 사람 다 크리스천. 100% 크리스천. 듣는 음악 다 CCM. 나 완전 홀리. 그런 와중에 이 말씀을 만난 겁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미안한지 제 자신이 갇혀있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주변에 불신자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 빼고.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노방전도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요. 비인격적 단기전이 아니에요. 전도는 인격적인 장기전이거든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사람이 제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분당샘물교에서 부목사로 섬겼어요. 7년 동안. 제가 담당했던 훈련이 전도폭발 훈련이에요. 전도를 훈련시키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모순적인지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하든지. 이게 뭐지? 이거 아닌데. 물론 크리스천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활동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으로 부르신 콜링이 뭐죠? 우리는 선교적인 콜링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린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린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부른받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빛 가운데만 있더라고요. 빛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우리가 익숙한. 거기 쩔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새로워지면 빛들끼리 모여만 있어요.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린 그게 맞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마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죠? 예수님이요 바리세인들하고 안 노셨어요. 예수님이요 죄인들하고 노셨잖아요. 바리세인들에게 욕 먹으시면서 죄인들의 친구셨고 그들과 어울리셨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판 바리세인이 되어서 세상과 단절하고 너무 거리감이 생겨서 빛을 발할 수도 없을 정도로 회사 모임 안 가고 학교 MT 안 가고 OT 안 가고 교회 모임 와야 되니까 그것이 거룩한 거니까 그게 우리 몸에 배어있는 거죠.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누구 만나십니까? 여러분 단톡방 어느 단톡방이 있으십니까? 다 교회십니까? 다 크리스천이십니까?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접니다. 그게 저더라고요. 제가 전도훈련 시키면서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리든지 전도 제일 안 하는 사람이 전도훈련을 시키는 꼴이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수 년 동안 우린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우린 그게 맞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짬밥이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린 더 이상 빛을 발할 데가 없는 거예요. 회사 회식과 교회 모임이 겹치면 어디 와야 돼요? 당연히 교회 와야죠. 그게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사 회식가게를 기뻐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한국교회가 썩었다. 기독교가 썩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여서 썩은 겁니다. 우리끼리 있기 때문에 썩은 겁니다.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쓸데없는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맨날. 분열되고 분리되고 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볼 때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돼요. 유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끼리 노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가면 유혹도 많고 갈등도 있고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 있으면 얼마나 편해. 하나님 얘기도 할 수 있고 축복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세상 나가면 얼마나 꽉 막혔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그게 좋으니까 우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호회가 없는 회사가 없어요. 물론 신호회가 선교 중심적이면 괜찮겠지만 신호회가 단지 어떤 우리만의 교제의 모임이라면 그 신호회도 언젠가는 썩을 것입니다. 기독교 동아리가 없는 학교가 없어요. 물론 그 동아리가 선교 지향적이면 괜찮지만 그 동아리가 단지 우리만의 교제 중심이라면 그 동아리 언젠간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유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만의 이 단단한 결성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그게 얼마나 강했냐면 제가 대학생 때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대학생 때 90년대 초반에 CCM 카페가 유행이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CCM 카페. 그게 뭔지 아세요? 카페 딱 들어가면 찬양이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담배를 못 피워. 흡연실이 없어. 그 당시는 옛날에 카페에서 담배 다 폈거든요. 그런데 CCM 카페 가면 찬양이 나오고 담배 연계가 없어. 거기 딱 들어가면 곳곳에 테이블에서 큐티를 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분위기 좋아. 삼삼오믄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완전 거룩한 카페야. 우리 그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못 들어와요? 담배 피는 거 못 들어와요. CCM 치르면 못 들어와요. 너무 좋은데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문턱이 높아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우리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또 제가 대학생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쓰는 신용카드가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삼성에서 나왔어요. 삼성 크리스천 애니페스 카드. 카드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카드 믿음으로 긁어야 돼요. 우리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모이는 거. 너무 즐거워. 저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간, 이런 문화로 계속 가다간 언젠가 우리만 가는 버거킹, 지수스킹, 이런 거 생길까 봐. 종업원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샬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형제님? 이렇게 주문하고. 거룩버거, 할렐루야 세트. 500원을 추가하시면 충만 사이즈로 바꿔드립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 세상이 올까봐 얼마나 겁이 나는지. 우리만의 유토피아. 우리만 사는 아파트. 기동마을. 장로마을. 감리마을. 침래마을. 경비아저씨가 집사님. 우리만 타는 버스. 성령 운수. 카드 되면 샬롬! 이러고 들어가고. 극동방송밖에 안 나오고. 겁이 덜컥 나요. 그런 세상이 올까봐. 우린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모세의 세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우사의 세대가 되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세상 생활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이코루 교회 생활. 하나님의 일 이코루 교회 일로 많이 배웠어요. 교회 생활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셔야죠. 왜 해야 됩니까? 나가기 위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사역 왜 합니까? 나가서 사역하기 위해 훈련받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기가 여러분의 사역지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역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여우수아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너무 싫어. 그래서. 저도 목사였으면 얼마나 편해. 늦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은혜 받으려면 일찍 좀 받지. 30대 때. 40대 중반의 이 말씀 통해 제가 도전 받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는 완전 이 거룩한 쪼다로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더군다나 목사니까. 전도도 못해. 선교도 못해. 만날 사람도 없어. 그게 너무 싫고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좀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도를 해봤어요. 세상으로 나가보려고. 선교단체를 만들어보고. 교회를 개척해보고. 왜냐하면 또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교회라는 왓구가 필요하니까. 또 선교단체의 그 틀이 내가 있으면 편하니까. 여러 시도 해봤어요. 여우수아처럼 살아보려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왓구가 있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틀이 있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틀을 내가 의존하게 되고. 그 왓구를 내가 더 의지하게 되니까. 이게 마음은 기특한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전 주셨어요. 성모야. 너 정말 나가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돼. 그래서 저는 헌 부대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헌 부대 안에 나의 안정이 있고. 헌 부대 안에 나의 경제적인 안정감도 찾아오니까. 또 헌 부대 안에 나의 목회적인 그런 것도 있으니까. 헌 부대가 좋은데. 네가 정말 세상 나가서. 그런 보금적인 선교적인 삶을 살려면. 성호야. 새 부대가 필요해. 얼마나 그 말씀도 싫든지. 근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세상으로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죠. 목사 딱지 떼자. 교회에서 벗어나자. 한번 해보자. 나의 세이프티 존. 나의 안전지대에서 한번 나가보자. 애가 셋인데.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얼마나 무섭든지. 얼마나 두렵든지. 그놈의 요소한 말씀 때문에. 그냥 찢어버리고 싶어. 말씀은. 근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주의 말씀이 진리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홍대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게 샌드위치 가게였어요. 그래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서 팔아봐야겠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샌드위치 다음에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운동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건강 때문에 39대 크로스피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푹 빠졌어요. 너무 재밌어서. 변태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힘든 게.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 다음에 내가 이거 쓸 수 있을지 몰라서. 근데 그게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들고 도전을 한 거예요. 취직을 해보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이가 많아. 보통 크로스피스 코치 하려면 나이가 20대 내지는 30대가 돼야 되는데 나는 40대 중반의 아저씨인 거예요. 이미 마디 마디 마디가 아파. 이미 회복이 늦어. 숨이 많이 차. 도전해야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우수와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빛을 바라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도전을 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많은 한계가 있어도 우리가 보금적인 선교적인 꿈을 꾸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취직을 하게 됩니다. 홍대에 있는 크로스피스 체육관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은 파주, 직장은 홍대. 얼마나 멀어. 매일 새벽마다 전철로 출퇴근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빛을 바라보고 싶어서. 사람을 살려보고 싶어서.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4개월 만에 체육관이 망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체육관이 망해버렸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대표가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문 닫을 거라고. 재정의 적자가 찾아왔다고. 문 닫으셔야죠. 제가 얼마나 절망감이 찾아오는지. 그 통보받은 그날 집에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장난하십니까? 내가 지금 목사 딱지 떼고 이거 왜 하는데. 내가 빛을 바라보고 싶어서.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건데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그런데 문득 제 마음속에 그 체육관을 인수해 갔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해가는 체육관을. 적지 않은 체육관을. 돈도 없는데. 대표한테 연락했습니다. 인수비용이 얼마냐? 그랬더니 8천만 원이래요. 8천만 원도 아니고. 8천만 원. 그런 돈이 내가 어디 있어요. 장난해요?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니까. 그 통보받은 그날. 제가 저녁때 누군가를 만나서 커피를 한 잔 하고 있는데. 저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성경 공부했던 어떤 분이신데. 회사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 자리에서 저한테 8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무이자 무기한으로. 제가 하루아침에 대표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체육관을 인수하고. 이 말씀에 순정하기 위해서. 가난한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아주 후회가 됩니다. 내가 그 짓을 왜 안 나. 왜냐하면 막상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결심해서. 드디어 우리가 여우수와의 세대가 돼서. 가난한 땅 딱 가보잖아요. 어떤 현실을 만드냐면. 가난한 땅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심차게 들어갔는데. 기대감으로 들어갔는데. 체육관에 인수하고. 내가 드디어 대표가 돼서. 그 어두운 홍대. 클럽 천국 홍대 내가 그 한복판에 들어갔는데. 가난한 땅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가난한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가난한 땅은 이 당시에 초강대국이에요. 가장 강했던 나라입니다. 완전 셌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은요. 그냥 그지들입니다. 그지들. 초래굽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에 돌았던 그 민족들. 땅 한 덩어리 없었던 그 민족들. 무기 하나 없었던 그 민족들. 칼 한 자루 없었던 그 민족들. 옷도 한 벌. 신명기 말씀 보니까. 신발도 한 켤레. 완전 노숙자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그지대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지대들한테. 노숙자 군대한테. 가난한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벌어먹은 것도 아니고.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서 살았던 그 민족. 만남와 매출하기. 그런데 그런 민족한테. 그런 약해 빠진 민족한테. 하나님이 요소에게 가난한 땅을 정복해라. 모세가 12명의 정탐권을 보냈을 때에. 돌아와서 어떤 보고했죠? 가난한 땅. 적과 꿀이 흐르지만. 너무 세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마치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수준 차이가 났던. 너무 강력했던 가난. 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와 일정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요소와가 떨었기 때문에. 요소와가 겁을 먹었기 때문에. 요소와가 쫄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결단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나는 얼마나 초라한지. 나는 얼마나 조그만지. 나는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게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랬어요. 야심차게 들어갔더니 앞이 깜깜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선결하지. 내가 어떻게 운동을 가르치지. 내가 어떻게 자영업 사장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지. 얼마나 고민이 많아지든지. 얼마나 한숨이 나오든지. 얼마나 막막하든지.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객기 부렸나. 그냥 물을까. 하나님께 물을까. 그냥 교회나 할까 다시. 그런데 이미 돌이키기 늦었죠. 이미 인수해 버렸으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회원들이 나를 인정할까. 우리 회원들이 95%가 예수를 안 믿어요. 걔네들이 나를 좋아할까. 이 나이 많은 코치를 정말 따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숙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망감이 찾아온 거예요.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초라해지기 시작했어요.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특징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전쟁의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전쟁이 진짜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 성경에 전쟁이 아주 충만해.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참 많이 시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쟁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들은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군들이 아군 착한 놈이 다 약해요. 항상 아군이 뭔가 쪼달려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의 아주 이상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과 가난한 아군이 쪼달려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누가 쫄려요? 다윗이 쫄려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또 사사기 말씀 보니까 기두온의 군대와 미디안의 군대 상대가 안 돼요. 미디안 군대는 모레알보다 숫자가 많았더라. 그런 기록이 있어요. 모레알보다 얼마나 많아 군사력이. 기두온 군대 처음에 모집했더니 몇만명 왔어요.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 하나님이 많대.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몇명 만들었어요? 300명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대. 우리 하나님은 수학을 몰라요. 계산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게 성경의 전쟁의 이상한 특징이에요. 항상 아군이 뭔가 약해요. 뭔가 없어요. 뭔가 저렴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둘씩 딱 짝지어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럼 격려해 주셔야 되잖아요. 가서 힘내. 화이팅! 이래야 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다. 왜 그런 얘기하세요? 제자들이 양인데 세상은 이리 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혀 먹잖아요. 이리하고 양하고 싸우면 이리가 이겨요. 양은 먹잇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이상한 스타일. 제가 말씀보다 보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구나. 내가 쪼달리는 게 정상이구나. 내가 약한 게 정상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기하게 우린 항상 뭔가 없잖아요. 신기하게 우린 항상 돈이 없어. 신기하게 우린 항상 뭔가 좀 약해. 우린 스펙이 항상 좀 모잘라. 우린 늘 그래. 우리가 얼마나 이게 좀 쪼그라드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싸우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스케일로 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돌멩이 한계로. 그러니까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아군한테 드러나시고 적군한테 드러나세요. 골리앗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아 내 실력이 이겼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탁월함이 이겼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힘이 이겼다 이런 말을 입밖에도 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기두원 군대와 미디안이 싸웠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싸웠어요. 모레알과 300명. 그런데 기두원이 이겨요. 왜요?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디안 군대도 하나님을 보았고 기두원 군대도 하나님을 보며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땅에 나갈 때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수준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이런 레벨로 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유혹이 뭘까요? 나갔더니 세상이 너무 쎄. 너무 얘가 높아. 우리 너무 쪼끄매. 오늘날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유혹이. 그게 뭐냐면요. 이 수준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에요.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 얘가 더 많아? 나 더 많아야 돼. 얘가 쎄? 나 더 쎄야 돼. 얘 부자야? 나 더 부자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얘처럼 쎄지게 해주세요. 얘보다 더 많이 주세요. 더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 안에 침투한 세속주의에요. 특히 청년들에게 이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탁월해져야 된다. 실력을 쌓여야 된다. 세상보다 잘해야 된다. 세상보다 더 월등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된다. 권력을 쟁취해야 된다. 이 모든 게 기복적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즘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이 수준 차이 그대로 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수준 차이 때문에 낙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위축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깨를 필 수가 없을 정도로 쪼그라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원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우리 집안은 왜 가난할까? 왜 나는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승진이 안 될까? 절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와의 세대가 되십시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회사로 선교적 사명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학교로 사명감을 갖고 나가십시오. 저는 그런 세대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끝으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빛을 바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정복을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싸우시게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땅 들어가면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기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거기서 프로그램 하지 말고 거기서 이벤트 하지 말고 거기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곳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사역하는 삶이요? 어떻게 하는 게 정복하는 삶일까요? 그곳에서 가난한 땅에서 어두운 곳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사역은 이벤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전도집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교회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역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사역은 강대상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사역은 강대상 밑에서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은 교회 울타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사역은 교회 울타리 밖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의 사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볼 때 가장 쉬운 사역이 무대 위에 사역이에요. 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사역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일터에서 모든 건 무장해제 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세상의 가치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몸부림치며 살아가라. 그럼 바로 그때 주님께서 행차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싸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 체육관에서 뭐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거기서 어떤 사역 하십니까? 혹시 예배 있나요? 저한테 물어봐요. 예배 없습니다. 너무 만들고 싶어. 왜요? 가시적으로 보이잖아. 사역이. 내가 말할 수 있잖아. 우리 예배 모입니다. 몇 명이 모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잖아. 너무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막으세요. 그냥 살라고 하세요. 저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살아요. 청소하고요. 쓰레기 정리하고요. 운동하고요. 운동 가리키고요. 회원들하고 놀고요. 같이 밥 먹고요. 같이 커피 마시고요. 같이 얘기하고요. 우리 집에 초대하고요. 회원들 아기 봐주고요. 우리 회원들이요. 애기를 저한테 맡겨요. 개도 맡겨. 나 요즘 개보고 애 보고 운동하고 체육관 운영해요. 애가 또 얼마나 예쁜지. 그게 제 사역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그냥 섬기고. 저는 그냥 사랑하고. 그냥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세금 정직하게 내고. 자매님들 조심하려고 애쓰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부가세 신고 다 하면서. 카드 현금과 똑같이 받으면서. 열심히 그냥 몸부림치며 해보자. 그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싸워주세요. 체육관에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요. 체육관 안에 주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제가 얘기하라 그러면 밤새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재미있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면 여러 열매들이 있지만 여러 하나님의 승리의 작품들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했을 때보다 지금 체육관 하면서 주례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참 이게 놀라워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주례가 하나 있어요. 2년 전에 저희 체육관의 커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누구냐면 서로 전혀 몰랐던 두 명이 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둘 다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나 예뻐하는 친구들인지 얼마나 착한지 운동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얘네들이 저를 찾아온 거죠. 결혼하기 전에. 같이 밥을 먹자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제가 사줬죠. 얘기하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스님 우리 날 잡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축하해. 와 대박 이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얘기하더라고요. 코스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주례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제가 안 한다 그랬죠. 아니 세상에 체육관 관장이 주례하니까 그게 어떤 거냐 그게. 그런 경우는 없다. 체육관 관장이 왜 주례하냐 그랬어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자기 둘을 아는 사람이.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께 허락 받았냐 물어봤더니 허락 받았대요. 이상한 부모님들이에요. 체육관 관장이 주례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쁘게 그럼 내가 할게 이랬어요. 재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지.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불신자 주례를 해보는 거예요. 불신자 결혼식도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딱 갔어요. 하객들 속에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회원들이 한 30, 40명이 와 있었어요. 저 양복 입은 거 구경하려고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주례 선생님으로 이제 소개를 받고 올라갔어요. 주례 선생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올라가서 이제 단에 올라서. 내가 사실은 목사다. 뭐 다 알죠.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했지만 내가 어떤 얘기 해줄까 생각했다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얘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므라. 너희들이 정말 사랑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탁했어요. 내가 기도 한번 해줘도 되겠니? 기도해달래요. 축복기도 해줬어요.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그리고 기도 끝나자마자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 회중들에게 부탁했죠. 내가 선포합니다 하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줘달라고. 선포했죠. 이 둘이 부부가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갑자기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회원들이 제 설교를 받아 적었어요. 앉아있던 회중들이. 그래서 어떤 안 믿는 이 염주를 끼고 다니는 회원이 자기 인스타에 올렸어요. 오늘 코치님이 해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걔네들이 작년에 애를 낳았어요. 그 애를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거예요. 손주 같아. 그 여자의 아빠가 저랑 동갑이래. 결혼을 일찍 하셔가지고. 졸제 할아버지 되었어요. 매일 봐요. 얘기를. 걔네들이 매일 데리고 나와. 너무 피곤해. 그런데 애를 보면 얼마나 이쁜지. 제가 애 데리고 거의 하루 매일매일 두세 시간을 봐요. 앉고. 수업하면서 앉고 애를 수업해요. 애한테 계속 기도해 줘요.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작년에 주례를 또 하나 했어요. 참 이상한 체육관이 됐어요. 작은 성경 모임이 생겼어요. 제가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이 궁금해해서. 하도 물어봐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모임이 생겼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못 믿겠대요. 그런데 계속 궁금하대요. 1년 넘게 했어요. 한 번 밥을 같이 먹는데. 저와 같이 하나님 모임하는. 복음 모임하는 그 친구들이 얘기해요. 코치님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저한테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네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어 맞아. 바로 그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그럴 줄 알았어. 서로 쳐다보면서. 우린 절대 못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또 얼마나 예쁜지. 제가 하나님 마음을 배워요. 이렇게 생명에 살아나는 게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지금도 같이 만나고 연락하고.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솔직히 힘들어요. 작년 코로나 우리 대박이었어요. 실내 체육시설.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 불쌍한 인물.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맨날 문 닫아라. 포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망할 뻔했어요. 돈이 없잖아. 비주얼만 돼 제가. 저 작년에 문 닫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안 망해져요. 짜증나게. 저 제가 작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히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좀 그만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몸도 힘들고. 지금도 제가 하루에 15시간 일해요. 저 새벽 내일도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10시 반에 퇴근해요. 추월 퇴근 시간까지 17시간 밖에 있어요. 수업 5개 제가 다 해요. 운동해요. 걔 보고 애 봐요. 너무 지쳤어요. 월요일이 너무 싫어. 내일 월요일이야. 대박. 그런데 체육관이 안 망해. 작년에 돈이 없었어요. 처음에 락다운 당했을 때 돈이 없었어요. 문 닫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월세 못 내고 월급 못 주고 망해야 되니까. 빚이 지금 얼마인데. 그 전에 19년도에 우리 인테리어 새로 해가지고 그 빚이 제가 3,500만 원 들어서 공산했거든요. 샤워실도 터져가지고. 그 빚도 갚아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야.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죠. 대박이죠.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아 문 닫아야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세상에 문 닫았는데. 우리 회원들이 카톡이 와요. 코치님 힘내세요. 우리 회원들이 저한테 돈을 보내요. 미친 회원들 아니에요? 왜 나한테 돈을 주는데 애들이 회원이 고객들이. 코치님 화이팅 망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어떤 회원은 우리 집에 밥을 보내요. 내가 굶는 줄 알았나 봐. 다 예수 안 믿는 회원들이에요. 작년 3월 달에 첫 번째로 문을 닫았어요. 한 달 반 동안. 그때 저는 닫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데, 재정이 들어오는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 달 반 그 닫은 그 기간에 제가 전해졌던 그 빚, 3,500만 원 공사했던 그 돈, 닫는 그 기간에 다 갚았어요. 말도 안 돼요. 짜증이 났어요. 아니 하나님, 더 하라고? 이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너무 기중한 진리 하나 배웠어요. 하나님의 길은, 이 싸움은 오직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헌신해서 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결단해서 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순종해서 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나의 순종도 아니고 나의 헌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싸움이,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아멘, 제가 작년에 제 인스타에 그런 글을 썼어요. 버거운 은혜. 은혜가 버거워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는 회사의 대표로 내 체육과 내가 이끌어보고 싶었어. 나는 가정의 가장으로 우리 아이들 학비 내가 내고 싶었어. 아빠니까. 우리 딸이 올해 대학 갔거든요. 내가 그 등록금 내가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들어오는 게 너무 싫었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은혜가 버겁고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 남은 자존심까지 밟아버리시면서 가장으로서 남은 하나의 자존심 밟아버리시면서 회사 대표의 자존심을 그냥 무자비하게 밟아버리시면서 하시는 한 가지 말씀 너 나 없이 못 살아.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야. 넌 나 없으면 안 돼.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감사한데 힘들어요. 기쁜데 짜증나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 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우수와의 세대가 되어라 이렇게 도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난한 땅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세고 강력해도 내가 나의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이미 내가 너에게 주기로 결정한 그 땅을 가서 차지해라.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여우수와의 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두렵지만 내가 무섭지만 내가 심히 떨고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 붙들고 가겠습니다. 내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소극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어두운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기하여 주 없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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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